은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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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팀이 맞나? 약간 살아있는 사람 같긴 해? 야, 이거 거의 맞은 건데 여기를 이렇게? 오빠 지금... 야 원장! 이 새끼야 형! 뭐야 이게? 야 니들 뭐냐? 바라라발라밤바! 야 이거 줌마 같은데 이거? 지금 지금 바르고 계신 게 얼마일까요? 67만 원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여기 원장 해도 될까요? 와 오랜만이다! 야... 나이스 너무 좋다! 저희가 너무 상쾌하지 않냐? 너무 좋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거기가 살짝 보증금을 못 내서 쫓겨날 뻔 했잖아요. 아이 무슨 소리야! 아 지금 우리가 또 즐기할 수 있는 리뉴얼 시간이 와서 너무 좋습니다. 어 뭐야! 우와 풍성까지 있어 축! 리뉴얼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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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오늘 행사 하나야 뭐?! 오 잠깐만! 진짜 노래 들리는데? 진짜 노래 나오는데? 뉴 bs! 뉴 bs! 뉴 bs! 낭비하지만 이 시간은 은행 낭비하지 마 mas 서둘러서 정리에게는 리얼 밸 받아줘 달지 달구 달지단 밤 양 껑깽 깽 깽 밤 양 껑 나를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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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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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해메코쇼! 해메코쇼 제5분을 축하드립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대박 하세요! I love you baby baby 넌 너의 길로 난 나의 길로 음음음음음음음 I'm on my way 야 무대를 지금 장악하신다 폴은 그대로야 아침부터 아침부터 저희 저희 가신다! 무대 장악하신다! 지금 아침 8시인데 지금 이 무대 공연이 맞아요? 테메코 샵이 좀 에너지가 넘치는 곳인데 오시니까 텐션이 많이 올라가고 좋네요 저도 너무 기분 좋은데요 아침부터 나 이 노래 알아! 나 이 노래 아는데? 나 이 노래 알아! 나 팬이야! 그만 있어! 그만 있어! 랄랄라밤바 세네 셋이 이건 아니 제가 특징 안 되신 것 같은데 얼마 안 맞아? 아아 다시 다시 들어봐 아 이게 뒷부분이야 뒷부분이 아 왜냐하면 2분 38초인데 여기 빨빨리 해가지고 뒤쪽만 달라고 그래가지고 편집이 급하게 들어가가지고 인기가요 생방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인기가요 생방이요 선배님? 왜 너만 SBS 할지 안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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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했어요 아 이번에 해줬어요? 일단 노래하고 톡그룹 풀어갈 테니까 잠깐 기다려 자 음악 한번 주시죠 멋있어 긴장해 네 아니 춤이 비슷한데요? 아니 춤이 되게 비슷한데? 이거 언제 끝나요? 이거 언제 끝나는 거예요? 그만해 그만해 너무 길어 이게 아니 아직 여자진부터 이게 생목은 너무 심합니다 생목이 여기에 이게 딱 터져져야 되는데 으아악 이거 할 때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한두 번 나와줘야 돼 아유 이게 홍콩에서 1위했다며 홍콩에서 1위했다며 해메코슈 아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홍콩에서 윙콩이로 거기에 걸려 있어요 지금 저희가 대박이다 엄청 그게 1위가 돼가지고 그게 크게 걸려있대요 송지호가 난리도 아니잖아 아유 맞아요 월클 월클 그래서 저희 해메코슈에 오늘 오신 거죠? 그리고 단가도 좀 있더라고요 이게 유튜브인데도 좀 줘 우리도 이렇게 돌으면 난 알거든 이게 어느 정도 나와주는데 여기가 또 이제 여러 가지가 받쳐주더라고요 저희가 여기 그림은 다 나왔으니까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시죠 아 뽑아먹을 거 뽑으면 먹었어요? 여기 뭐 이게 잘 나와가지고 더 필요한 거 또 하고 아니 아니요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 왜 아낙가나랑 춤이 비슷해요? 어 내 몸으로 아니 이거랑 이거랑 지금 이 사람은 메카니즘을 몰라 아 아낙가나는 이렇게 같이 네 얘는 옆으로 간다고 하네 방향이 전혀 달라 아 다른군요 죄송합니다 다음 거는 뒤로 갑니다 아 다음 거는 뒤로 죄송하지만 뒤로 갈까요? 아 뒤로 갑시다 뒤로 갈까요? 어 이제 잘 추네 이제 뭐하는 애야 자 구원장입니다 인위어라고 첫 손님이 있습니다 오우 좋아요 첫 손님인데요 저희가 사실 영어 오픈을 안 해가지고 아 네 같이 지금 출근하시는 거거든요 같이 출근하시는 거 그러네요 정혁 씨? 네네 아 이거 입어야죠 구원장님? 여기 뭐 앉아요? 아 네 이쪽에 손님 앉으시면 되고요 준비하는 동안에 준비 좀 하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시겠어요? 잠깐만 기다렸는데 커피 한 잔 주실래요? 아 커피요? 아 네네네 카페 라떼로 라떼로? 네네 라떼는 말이야 우유는 어떤 걸로 원하시는지 어 염소젓 아 염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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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끈따끈한 걸로 넣어주세요 염젓으로 해가지고 라떼 준비하도록 하겠고요 디저트도 지금 진짜 프로 같다 웬일이야 아니 근데 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근데 손님보다 원장 부원장이 먼저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원장 부원장이 먼저 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같이 출근을 하고 아 이거는 손님께서 너무 일찍 오신 겁니다 아니 예? 손님께서 너무 일찍 오신 겁니다 일찍 오라고 하던데요? 아 아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예약을 이렇게 받았어? 아 저 이렇게까지 예약인 줄 몰라가지고 나도 자고 싶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왜 빨리 도착 안 되냐고 아 예 죄송합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고객 뷰티 카드를 한번 써볼게요 성함이 조 해 염젓 맞아잉? 죄송하게도 오늘은 금일 카페라테가 네 재고가 없어가지고 아니 금일이 아니라 하루밖에 영업을 안 하는데 언제 와요? 아 사실 저희가 아니 뭔 떡을 이렇게 아 근데 진짜 저 꺾은 거 싫어요 저 블랙머 아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요? 압구정에서 엄청 맛있다는 아 네 아 이거 유명하니까 네 이거 진짜 유명해서 줄 서서 사고 PPL이에요? 아 PPL 아닙니다 맛있다고 해가지고 또 이제 저희가 또 금일 준비해드리는 게 이 또 목 관리하시라고 PPL이에요? 아닙니다 아니 PPL 좀 떠와요 좀 저희가 이거 다 이렇게 하면 PPL인데 이게 다 덕인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도라지즉 이게 뭐죠? 흑임자 흑임자 떡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혹시 압구정에서 또 PPL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 그럼요 그럼요 맛있게 드셨네요 아 지금 떡 먹을게요 아 예예예 어우 아름다우십니다 진짜 맛있죠? 진짜 맛있죠? 맛있어 진짜 맛있습니다 음 중량겜 중량겜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시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반가워요 아니 저희가 아니 저희가 절대 소개팅 갔을 때 이런 거 먹으면 안 돼요? 흑임자 떡 먹으면 안 될 거 같아요 아니 그래 저 이거 장갑이 있어가지고 장갑으로 드시고요 형님 그리고 또 아침에 노래하셨기 때문에 이거 듣으면은 오늘 하루종일 목을 좋아하게 그럼 한 개 젖대 주셨어요 아니 잠시만 노래 다 했어 이제 없어요 노래할 거 노래할 게 없는데 순서가 개판이에요 아직 가란 너 아직 가 샹구 샹구 샹 써둥 황키 노 대 바나나 날아 방방 하나 하나 야 이거 죽음아 같은데 이거 도혜렘 고객님 나이가 24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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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전에 플러스 30 제가 유재석보다 한 2살 많아요 근데 더 정정해 보이세요 근데 더 정정해 보이세요 정정해 주세요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정을 근데 되게 건강의 아이콘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활력과 동환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럼 직업을 가수로 쓸까요? 개그맨으로 쓸까요? 저는 골키퍼로 써주세요 저는 축구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는 축구장에서 처음 뵙었어요 그 골테니어에서 이현희 친구죠? 이현희 친구는 아니고 후배인데 그때 처음 뵙었는데 사실 저는 성덕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손을 이렇게 해서 이거 이거 아래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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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맞아요 이거 뭐 어떡할 거야 너무 좋네 진짜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보고 사실 제가 어렸을 때 개그맨이 꿈이었는데 이야 진짜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키우긴 했었어요 그래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저는 송시효 씨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저는 개그맨으로 보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요즘에 드라마보다는 러빙맨에서 맨날 달리고 그럼요. 석진오빠랑 재석이랑 티키타카 하고 또 하하랑 이렇게 하고 친한 애들이 뭐 양세찬이 이러니까 저 김민경, 민경이랑도 친해요. 네, 김민경이랑도 친하고 저는 거의 이제 개그 음원으로 왔죠. 그래서 내 계보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 이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저도 선배님 따라서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잘 알아요? 지금 말한 경수옥가 알아, 물론. 알죠, 선배님? 알아요? 경수옥가? 이거 알죠. 이거 알아? 까만 안 두게 했어. 이거 알죠, 까만 안 두게 했어. 유행어 됐고, 이렇게 모르면 까만 안 두게 했어. 까만 안 두게 했어. 딱 집어줘야지. 너 알고 있어? 빨리 이거 알지, 알지. 누구랑 뭐 이제 가라가라 아주가라도 있고 쇼꼬쇼꼬쇼꼬 있고 아, 쇼꼬. 아주가라 너 아주가 날 버리고 그래 너 아주가 어차피 떠나면 할 사랑이라면 게에에에 때 애쇼꼬쇼꼬쇼꼬쇼꼬 써도 꽂게도 내 애기나 따따따따다 알죠? 이거 알죠, 이거 알죠? 이게 전부 다 팝송이에요. 저 오신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세요, 지금. 이제. 네, 네. 지금 오신 분들 중에서 제일 세세요, 지금. 제일 세세요. 지금? 지석진, 하하 오지 않았어요? 거기 그래도 좀 얌전하게 좀 하셨는데 여기 왔다 갔다 업다운을 하셔가지고 저는 업다운이 심해요 그거를 따라와 주셔야 돼요 아 그래도 카메라 감독님이 힘들어하시니까 아 뭐 놓치면 몸 밑에부터 쓰면 돼요 어쩔 수 없어 뭐 근데 혹시 저희 유튜브 채널인 걸 알고 계시죠? 헤메코쇼잖아 아 그럼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혹시 하셨나요? 하셨나요? 그거는 기본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시스템이 한 번 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왜요? 검사를 한 번 하고 연예인은 핸드폰 안 갖고 다녀요? 네 놓쳤다가 그거 뭐 하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가방이... 아니 아니 가방이 이거는 그냥 공부하는 가방이 핸드폰 없어요 진짜? 어 여기 바로 앞에 있는데 아 이거 무전기예요 무전기로 잠깐 확인을 좀 이거 꼭 회화 출연료 줘요? 구독하시면 하프 드립니다 하프 반 준다고 출연료? 구독 안 하시면 하프예요 알림 설정하시면 또 하프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하시면 괜찮습니다 어? 나 구독했잖아 오 됐어요 됐어요 지금이라도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거요? 어? 나 구독했잖아 오 됐어요 됐어요 나 구독해 봐 봐 우와 나 구독했었네 밑에 끔찍한 영상이 있어요 야 지유야 내가 구독한 어머니 진짜 감사합니다 나 구독해 어머 야 구독했어 잘못 눌렀다 나 진짜 이거 구독한 줄 몰랐어 근데 이게 하아랑 지석진이 계속 뜨더라고 네 해메코쇼 2회 홍콩 시청률 동시간대 대박 저 진짜 글로벌합니다 나 그럼 이제 나 못 가는 거 아니야 해외에? 넌 가지? 네 가는 데 괜찮아?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송지혈 좋겠다 아 근데 진짜 월핏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런닝맨 같이 하면서 거의 20년 넘었지 20년 18년인가? 14년 됐어요 제가 30살에 시작했는데 마흔 넷 됐어요 아 네 나이로 따질 것 같아 네 제 나이로 제 나이로 아니 그래서 그런지 그 프로그램 보면은 댓글에 진짜 외국 분들이 엄청 많으시더라고요 영어부터 해가지고 일본어 중국어 미얀마어뭐 다 있어요 중국어 다 있지 그럼 오늘 선배님이 진짜 하고 싶으신 뷰티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제가 사실은 아까도 살짝 보여드렸지만은 신곡이 나왔거든요 네 바나나 날라라고 네 바나나 날라 그래서 바나나 날라랑 바나나를 나르르기로 왔어요 혹시 이거 PPL이에요? PPL 아니야 아까 저한테 계속 다 PPL이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그냥 내추럴해요 허니바나나 이거 대놓고 이걸 다 얘기하셨는데 허니바나나라고 허니바나나 꿀 바나나라는 거예요 꿀 바나나 브랜드는 아니시죠? 브랜드 아니에요 이게 너무 여러분들 PPL에 연연해 하지 마세요 정혁 이거 PPL 아니야 정혁? 아 이거 제 이름입니다 이거 PPL 해야죠 이거 떼주세요 아 이거 PPL 해배코데 이거는 대놓고 해야지 장혁인지 정혁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허니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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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누르면 나왔네 얼마나 좋아 자 이거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바나나 날라가 나왔는데 아 네 그걸로 뭐 이런 말씀 들으면 그렇지만은 54세 인기가요 예 제가 3일 전에 생방했고 방송을 처음 해보신 거예요? 음악방송을? 뭔 얘기야 내가 지금 방송이 32년째인데 내가 인기가요를 처음 해냈어요? 완전히 그리고 판도가 달렸어요 장소는 똑같아 등촌 등촌과 SBS 등촌과 SBS 똑같아 2007년에 제가 인기가요 MC였어요 맞아요 맞아요 인기가요 MC였는데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그러면 18년 전에 했다라는 거잖아 네 근데 어떻게 똑같아 네? 아 저요? 아 선생님 저 많이 진짜 변화 없으십니다 오시는 분들마다 너무 이쁘시다 원장 할만해 친해지신 분 있어요? 어후 어후 막 보이 넥스트 도어라고 아나? 알죠? 보넥 도어 보이 넥스트 도어가 저랑 이렇게 챌린지를 하려고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뭐 바나나 날라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했지 같이 했죠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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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아이부도 왔었어요 오 아이부 그래서 아이부 지나가는 것도 보고 같이 했어요 또? 그래서 이렇게 한번 닿으려고 했는데 못 닿았어요 애들이 빨리 급하게 뛰어가더라고 거기는 같이 안 해주셨어요? 거기는 저희는 산옥이었거든요 아 그쪽은 좀 다른 거였어요? 산옥이 뭔지 알아요? 산옥은 사전 녹화 산옥은 사전 녹화 사전 녹화 그쵸? 제가 제가 알기로 선배님 조금 전에 사전 녹화 배우셨거든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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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떤 작가가 산옥 하셨어요 산옥은 뭐예요? 약간 유동인가? 대박이죠 그래서 선배님 산옥하고 바로 퇴근하셨다고 누가 그래요? 소문 달았어요 산옥하고 퇴근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전 녹화인데 아니 왜 그랬냐면요 스텝들이 저를 너무 부담스러요 아니 내가 산옥을 했어 그 조혜련이가 거의 막 4시 다솔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지나가다가 아까 그러셨어요? 아까 그러셨어요? 그래서 짐 싸서 나왔어요 나도 구경하고 싶지 나는 솔직히 있고 싶었어 그래서 짐 뺀 거예요 정정해야겠네요 쫓겨났다 눈치로 쫓겨났다 죄송한데 그렇게 얘기하는 건 반 합의로 반 합의로 반 합의로 그렇게 했는데 나는 바라는 게 헤메코쇼 두 사람이 이렇게 챌린지를 좀 찍어주면 오 좋아요 나도 올리고 여기서도 써먹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고 사실 저희 방송도 글로벌한 방송 저희한테 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해외에서 터질 것 같아요 그럼 챌린지 한번 해볼래요? 좋아요 알려주세요 가비가 짜줬어요 아 진짜요? 가비 단가가 좀 비쌀 텐데 그냥 해줬어 왜냐면 싸비만 짜줬어요 오른쪽 왼쪽 시작 원, 투, 쓰리, 포 바로 올려면 둘, 셋, 넷 원, 투, 쓰리, 포 바, 식 야 각을 이게 아니라 지금 지효야 그래도 지금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원, 깍아 깍아 야야 얘가 쑥어 이런 요시 그 다음 원, 파, 쓰리, 포 어 이거 죄송한데 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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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빡, 빡, 빡 바나나 날라 빡, 빡 원, 투, 쓰리 야야 아우 야 이거 죽음아 같은데 이거 그럼 요놈 소위 말이 베론까지 아 힘들어 아 아 힘들어 이렇게 열심히 안하면 아 이걸 얼마나 열심히 야 야 지상열도 열심히 했는데 아 이거 주사님 춤 안 같아요 이거 운동 같아요 야 근데 되게 좋아해 아 나 너무 세련돼서 힘들어 아 이거 이거 그거 같아요 이거 야 그거 안 시켰잖아 나도 힘들어 아니 여기는 헤맥은 안 해요?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이거 너무 너무 어렵고 너무 길다 이걸로 찍어줘 네 폰으로도 찍어봐봐 쉽지 않은데 감독님 같이 찍어봐 야 이거 진짜다 이거는 동영상 줌바 선생님 여기 의자 하나 치우자 뭔가 세팅이 줌바 선생님 내가 무슨 여기 스태프 같아 네 자 갑시다 선생님 진도가 너무 빨라요 그냥 해 머리 해야 되나 뭐 하잖아 음악 주세요 네 고마워 자막 벨 벨 벨 벨 벨 벨 벨 벨 벨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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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쏘이 마리 멜로 빨빨리처럼 여름 쏘이 마리 돌진아 멜로 한번 해라 멜로 한번 해봐 아우 귀여워 그래서 그만 줘 내 마이크 그래서 그만 줘 내 마이크 내꺼 어떻게 찍었어 잘 찍었어? 아이씨 이해지세요 내가 오심내신데이 내가 힘들지 빨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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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보통 이거 할 때 노래 안 부르지 않아요? 아니 이제 9호까지 선배님이 지금 완벽하게 그럼 한 번 더 칠까? 아니 아니요 그만 일어나세요 저희가 어쨌든 오셨다는 것 자체가 헤매를 받는 것보다 홍보 목적으로 오신 것 같아서 홍보비를 바꾸자 돈을 내야 돼요? 뭐 돈이면 좋은데 물건은 안 돼? 그럼 현물로 가능하시거든요? 네 현물로 가능합니다 오신 김에 가방에도 뭐가 있어가지고 가방에 보면 이게 내가 지금 뮤지컬 뮤지컬 대본 뮤지컬 대본 포즈라고 6월 13일부터 해요 아니 근데 뮤지컬 창법이랑 노래 창법이랑 좀 다르지 않아요? 내가 노래하는 스타일이 약간 질르는 스타일이잖아요 아나까나 바나나 이러잖아요 뮤지컬은 조금 달라요 어 좀 다 창법이 달라요 뮤지컬은 시간은 똑같아요 포인만 조금 다르고 부르면 바로 아 로 가시는데 단어만 다를 뿐인데 지금 갑자기 왜 이렇게 됐지? 혹시 실례가 안 되면은 여기 있는 노래 한번 들려줄 수 있어요 노래 하나 할까요? 여기서 뭘 할까? 아 여기 이제 살이 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럼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네 어 좋다 오 좋다 물만 마셔도 셀룰라이트 차곡차곡 내 살 신발 밑창 아래 딱 붙은 껌딱지처럼 떨어지지 않는 내 살 빠바밤 빠바밤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 여기 보면 노래가 기분 좋아 날아갈 것 같아 어디로 가야 할지 알 것 같아 바람났네 바람났네 당신 남편 바람나봐 이런 거 있잖아 진짜 재밌어요 대사 좀 하다가 바로 이렇게 해서 죄송한데 섭외를 잘못한 것 같아요 왜요? 라스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라스를 갔다 와서 나 가지를 못해 이번에 여기라도 풀어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아침 9시쯤 됐거든요 나는 이제 목이 풀렸어요 아까 저 오프닝 복도에서는 그래서 오프닝을 다 싣다고 괜찮아요 너무 잘 나와서 그럼 다른 아이템도 좀 보여줘 대부분 받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뮤지컬도 홍보하신 거 아닌가요? 그럼 다 홍보지 저희 홍보에 더 받아야겠네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 다 홍보할 것만 있는 거 아니죠? 이건 다이어리 이건 성경책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게 이태리 원단인데 예쁘잖아 성경은 뭐 일단 홍보도 되고 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거는 내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약간 그 뮤지컬 오디션이 있어가지고 음악 그림 그렇죠 이게 독일 건데 이게 옥주현 씨가 정말 뮤지컬 잘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하기 전에 옥주현한테 약간 테스트를 받으러 갔어요 이걸 주는 거야 언니 이거 되게 귀한 건데 언니 한 통 줄게 해가지고 먹는데 목이 촉촉해지는 거야 진짜 그게 느껴져요? 독일 건데 근데 이제 거품이 나요 그래서 목 관리에 좀 도움이 되는데 맛은 없어 좀 맛있는데 이 정도면 씹지 마 씹지 마 깨물지 말고 깨물지는 말고 근데 와 이거 약간 발포 비타민 같다 이걸 먹으면 약간 뮤지컬 배우가 된 거 같아 음 또 기분이 또 있구나 왜냐면 옥주현 님 또 먹는 거니까 뭔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저도 약간 먹으니까 뮤지컬 발성을 하고 싶은데요 노래를 잘하는 거 같아 목소리가 좀 정말 좋아요 한번 해봐요 뮤지컬 뮤지컬 제가 요즘에 좋아하는 게 하나 있지? 해봐 난 대학 시절 목지바를 전공했던 사실 네 놈을 이겨 눈물 콧물 썩 다 빼주마 이거 오 뭔지 모르세요? 응 아 이거 미미인데? 이거 네 난 대학 시절 목지바를 전공했던 사실 네 놈을 이겨 눈물 콧물 썩 다 빼주마 미미야? 네 이거 하시면 되게 재밌어요 딴 데 가서도 오 난 유학 시절 목지바를 전공했던 사실 관심 없으시면 안 해주시네 이제 에너지가 확 떨어졌어 이제 선배님 물건 중에 우리가 홍보비로 받을만한 거를 우리가 한번 봐야 돼 그러면은 저도 사실은 목을 많이 쓰니까 이거 하나만 주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뜯은 거예요? 어? 진짜요? 괜찮지 않아? 저 진짜 주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홍보비도 저희가 받았으니까 해매를 한번 해볼까요? 와 근데 선배님이 원하시는 드디어 해매를 선배님이 원하시는 해매 코의 느낌 선배님 나는 요즘 아이돌들하고 많이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이돌처럼 이렇게 상큼하고 새콤달콤하고 너무 귀엽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지금 상상이 안 가잖아 네 한번 이번에 해보시죠 선배님 니가 해? 진짜 과장은? 네 제가 합니다 한 번만 믿어 뭐 믿어오세요? 지금까지 막 남자만 했잖아 네 이건 거의 맞은 건데 여기를 이렇게 어? 하면 염 하기 전 사람 있잖아 어떡해 약간 그런 느낌이야 느낌이 염 고객님 만족하시니 계속 거울을 보시네요 제가 여자니까 당연히 여자도 할 수 있죠 그리고 이것만 아세요 아이돌 중에서도 특별히 하고 싶은 아 그럼 어떻게 추구미가 있잖아 추구미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예쁘고 상큼한 사람이 일단은 제가 볼 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걸그룹 월드컵 같은 거 해서 이상형 월드컵을 해서 토너먼트로 가서 네 토너먼트로 해서 좀 마음에 드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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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한번 예시를 들어줘 한번 여기 볼까요? 지금 자 당신의 추구미는 뮤진스 하니 대 블랙핑크 제니죠 이미지 위주에요 이미지 위주로 일단 제가 작년 MBC 연예대상 때 제니가 아니라 리언니에요 하면서 제가 등장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니 스타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니 스타일 일단 뉴진스 하니도 너무 좋아하지만 블랙핑크 제니를 선택하겠습니다 약간 골저스 쪽으로 네 오 뭐야 다음은 잇지 예지씨의 걸크러쉬 그리고 지금 아일릿 목카씨 발랄이죠 어 근데 저 걸크러쉬도 되게 잘 어울리실 거 같아 근데 내가 봤을 게 이미 걸크러쉬가 있어요 그래 장윤영 나왔다 자 리스라핍म educated 사쿠라씨 그리고 아이브 아이브 장원영씨 청순함 아 이건 너무 나는 둘 다 너무 좋은데 그쵸 아이브 장원영 청순 청순함으로 자 다음 빌리 치키의 Q2 그리고 에스파 카리나의 여신 무드 치키는 좀 귀여운 면이 있고 카리나는 여신 무드가 있고 에스파 카리나 아 카리나 그 얘기에 지금 넘어오신 것 같은데 와 어떡해 벌써 4강이야 벌써 제니 장원영 근데 이건 선택하신다고 해서 저렇게 아예 바꿔드릴 수는 없어가지고요 선택만 하는거지? 선택만 가능합니다 아 저 러블리 갈래요 러블리 링크 제니 제니 면이 면이 여신 무드 발랄 느낌이 또 다르다 여기서는 나 어떡해 나 여신 무드 갈래 에스파 카리나 자 이제 그러면 결승전 아 미치겠다 둘 다 너무 좋은데 나 카리나 카리나 카리나야 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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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니 련이 제니 련이 제니 련이 제니 련이 꼭 해보고 싶어서 너무 좋아해요 러블리 나는 송지호 원장님을 믿습니다 내가 몰랐어요 오늘 한번 믿어주십시오 나에게서 련이의 색깔을 전혀 찾아볼 수 없어 제니 아니에요? 제니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의 제니를 뛰어넘어서 련이 제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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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련이라고 제가 만들어줘 제련이 되게 이름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조제련 제니가 얼굴에 붙이고 이런 것도 있어서 제가 한번 준비를 한번 나 붙여줘 네 해보겠습니다 아 예 자 그러면 저희 메이크업 한번 하러 가시죠 네네 우리 정혁 씨가 오늘의 컨셉을 잘 아시니까 오케이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오늘의 컨셉은 발레코어입니다 발레코어? 발레코어? 발레코어는요 발레와 농코어를 합친 말인데요 사실 농코어라는 말은 트레이닝에 코트를 같이 입는다든가 믹스앤매치를 하는 건데 굉장히 믹스앤매치가 센스 있는 건데 거기서 발레를 똑같이 겸일해서 좀 평범하면서 센스 있는 스타일에서 더욱 더 좀 더 유니크한 느낌을 주지 않았나 왜냐면 제니 씨가 입는 스타일이 약간 그렇잖아요 맞아요 마음에 안 들면 지워달라고 할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피부를 수정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리프팅 쿠션이라 그래서 혹시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서 잠깐 손 좀 주시겠어요? 손 마사지 좀 해드리겠습니다 손 마사지라도 좀 이걸로 좀 시선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이걸로 지금 손 마사지 해드리는 겁니다 네 이게 리프팅 쿠션이라 그래서 바르면 리프팅 겸 커버도 되고 네네 이게 은은하게 광택이 나고 지속력도 이건 좋습니다 아 왜요? 또 제품이 좋으면 선배님 또 반응 가잖아요 네 뭔가 좀 하는 사람 같다 저는 지금 제 실력도 나쁘지 않아요 이제 볼터치 하는 거예요? 네 아이돌 볼터치 있잖아요 네 아이돌 볼터치 뭔지 아시죠? 샤방샤방하게 약간 약간 들큰하게 올라온 것 같은 느낌 있잖아 자 간다 이렇게까지 아이돌 아이돌 볼터치입니다 응 터치가 나쁘지 않죠 선배님? 네 피부도 진짜 좋으시다 아 불안해 저 죄송한데 거울 보면서 아니에요 거울 거울 아니에요 아 안 돼요? 네 저희가 메이크업 오버를 완성시키고 봐야 돼가지고 노밀어? 네네네 노밀어 불안하네 근데 어떠세요? 평소에도 조금 볼터치는 하시나요? 볼터치는 하는데 이 위쪽은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터치가 전 여기 위주인데 이쪽 딱 올라가는 순간 뭔가 업됐어 지금 요즘 눈매까지 볼터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약간 그 철폐헤미 같은 느낌도 있고 약간 러블리한 느낌도 살려줄 수 있고 오 이쁘다 원래? 그래? 우와 진짜 잘 되는 거 맞아요? 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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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약간 몰카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요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 제니에 가까워요 지금 련이에 가까워요 아 련입니다 아 련입니다 그럼 더 들어가야 돼요 네 아 거짓말을 못 해가지고 거기에도 자꾸 뭐 실험해보지 말라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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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자 이제 입술을 조금 발라보겠습니다 선배님 이게 스머즈라 그래서 스머즈? 스머즈 나 이 색깔 좋아해 네 이 색깔을 그래서 약간 좀 번지듯이 선배님 입술이 진짜 미인이시네요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좋아요 전체적으로 조화가 안 돼서 그렇지 미인이시네요 어? 어? 아 둔 거예요 원래 쓰던 립톤이 아니신 거 같은데 그죠? 크아 그렇지 아 정혁은 모르는 게 없어 보세요 어떻게 거울 보여주는 거야? 아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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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이제부터 어 거울 보고 싶어 거울 보고 싶어 선배님 자 뭐야 어떤 게 어떤 게 맞으세요? 오 뭐야 나 십자가 네 십자가로 별을 아 십자가 아 진짜 너무 어? 어머 뭐야 나 이거 누가 해달라 할래 어 잠깐만 왜 약간 남자 아이돌 같지? 어? 남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같아요 약간 느낌이 안 돼 나 제니해야 돼 지금 약간 너프전처럼 어 궁금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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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거울 안 돼? 어 궁금해 조금 더 붙일까? 또 하신다고요? 아니 생일 딱 두 개만 더 이 정도면 북두칠성인데? 이 정도면 아니 매콤한 게 아니라 뭐 붙이기만 하는 거니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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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제가 지금 가발을 좀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나 가발 쓰면은 나 이상해져 고름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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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가려 가리고 막막 쓰고 다시 금방 씌워드릴게요 막막 쓰고 금방 네 아 아 자 일단은 확실하게 한번 제가 바꿔 드릴게요 아 안 돼 안 돼 안 돼 긴머리 안 돼 왜왜왜왜 나 그 옛날에 썼는데 나 이수근 같았어 아 요즘 스타일은 되게 좋아요 아 안 돼 안 돼 아니 아니 진짜 머리도 닦고 잠깐만요 자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 안 돼 너무 이끄세요 뭐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하지 마 뭐야 이거 개그쇼야 뭐하는 거야 아 나 어 이수근 된 거 아니야 아직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발레 코어다 보니까 아 발레 코어 리본 같은 걸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야 아이돌 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구나 이게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막 새벽 3시 뭐 2시 이렇게 스탠바이 그룹이 많으면 또 얼마나 더 그룹이 오오오오 몇 시간씩 걸리겠어 음 선배님의 힘이 다 완성되어 궁금하시죠 예 빨리 거울 보고 싶어 아직 거울 보시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오오오 안녕 아 왜 왜 아 왜 아 왜 왜 아니 왜 아니야 아니 아니 아니야 저 죄송한데 저보다 하체가 좋은 거 같은데 자 하체 자 어 어머 어머어머원머 어머어머어머 어머어머어머 생각보다 괜찮죠 괜찮죠 선배님 네 평소에서 하고 하세요 선배님 눈가 주름 좀 없어졌어. 아 오히려 약간 돋보이는구나. 근데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기니까요. 다리가 좁팔 짧아보여. 다리가 좁팔 짧아보여. 아 근데 하체가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근데 선배 거울 보고 계시는 뒷모습 진짜 아이돌 같아요. 그래? 그러면 나 불러봐. 련이야! 왜요? 아아! 왜요? 난 련이가 아니라 제니예요. 제니예요 제 련이? 제 련이에요. 발레코어를 해봤으니까 요즘 핫한 챌린지라고 그래요. 우리 제니 하셨으니까 지코 씨랑 콜라보했던 스포. 제니랑 한 거? 그럼 지효니까 지효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실래요? 좋아요. 이 안경을 쓰시고 여기 앉으시면 되고요. 이거 저 팔게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이거 좀 있어. 에이즈 실례! 앉으시면 됩니다. 나.. 나.. 제련이? 제러니 저녁에 또 성경 공부 있다고 괜찮으신다면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예? 이렇게 가셔도 됩니다 그러면 집중이 안 될 것 같아 안 돼 사진 하나 찍자 사진 하나 찍어 저기야 여기 사진 줄 거예요? 세로로 찍어야 돼 흥미디아 사진 하나 찍어 해주세요 오 –tersweet 추억 어머! хочется 안녕하세요 어머 안녕하세요 네 Kin 통합이 김대호 그래요 김대호 씨 기억하고 있어요 큰 호랑이 씨 앉으세요 앉으세요 그래요 큰 호랑이 씨 김대호 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올해 스무살 됐습니다 스무살? 어머 너 닭띠구나? 네 닭띠 맞지? 나나 지금 띠동갑 두 번 띠동갑이야 고객님인데 갑자기 나이 물어보자 반발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앉아계시고 지금 직업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뭐 음악을 조금 준비하고 있어요 보컬? 아니면 악기? 보컬로 이제 보컬은 노래 잘 하세요? 조금 할 줄 압니다 오 진짜? 아니 내가 진짜 궁금한데 왜 남자들은 노래방만 가면 발라드를 불러? 슬픈 노래 이별 노래 그 뭐 요즘 그거 많이 하잖아요 그 뭐지? 이 바보야 칭찬이야 오 잠깐만 이 노래 한 번 부른 적 있지 않아요? 그쵸 그쵸? 네 제가 또 유튜브에서 400만 조회쏘어요 이거 아 진짜요? 네 400만 조회쏘 400만 조회쏘? 네 아직도 나를 그렇게 몰라 네 뭐 요청사 모두라는 사람 모두라는 사람 나밖에 없는데 제발 나를 떠나가지마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 야 갑자기 근데 왜냐 이 노래가 야 무슨 1절에서 갑자기 2절로 가네? 라떼 노래야 라떼 노래 라떼 노래야 근데 어떻게 이 노래를 알지? 저는 옛날 노래가 노래 좋아해? 네 많이 좋아해요 혹시 그러면 언제부터 노래를 이렇게 했어요? 중학교 때부터 많이 좋아했고 성장형이 아니면 원래 타고났던 거예요? 조금 타고난 성장형 같았어요 아! 노력하는 천재 야 대단한데? 혹시 그러면은 여기로 오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나갔어야 되지 않나 서바이벌을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래도 한 번 나간 적이 있었어요 나간 적이 있다고? 초대형 노래방 서바이벌이라는 방송이 나왔었어요 어 그럼! 순위 안에! 탑 20위 안에 오! 탑 20! 전국에서 많은 거긴 때문에 그것만은 되게 대단한 거거든 그럼 그게 또 엄청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안에서 손가락, 발가락 다 하면 20개거든. 손발가락 20개로 지금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진짜 멋지다. 그럼 앞으로도 이제 가수의 꿈을 계속 키우시는 거고요? 네, 하고 싶어요. 아니 근데 스무 살인데 무슨 고민 때문에 오늘 우리 뷰티샵이 왔을까요? 제가 곧 군 입대를 합니다. 군 입대를 합니다. 이렇게 빨리? 네.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 아이돌 메이크업 하나 이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군대를 간다고? 군대를 간다고? 벌써? 이제 좀 빨리 가고 싶기도 했고 제일 로망이었어가지고 군대 가는 게 로망이었다고? 군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잘 되고 나서 군대를 가는 거보다 갔다가 와가지고 일을 하는 게 나아요. 언제쯤 그러면 가는 거예요, 입대가? 27일, 이번 달 27일. 어머머! 어머머! 그럼 머리 지금 완전 다 밀어내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작발을 하러 왔어요. 잠깐만, 일단... 작발을 하러 왔다고? 어디 군대로 지금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해병대로 지원을 했어요. 아니 근데 나는 궁금한 게 왜 해병대예요? 그 힘든 걸? 제가 또 물에서 노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근데 그거 아세요? 정혁 씨가 이발... 소위 말해서 이발병을 했어가지고 제가 2년 동안 그러면 군대에서 어떻게 머리를 미루고 정리해주는지를 제가 오늘 보여드릴게요. 대호 씨가 지금 맥오버도 하면서 원하는 스타일링도 한번 해보고 네. 그리고 머리를 한번 자르는 게 어때요? 어, 좋아요.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머리 같은 거 있어요? 아니면 우리 그거 어때요? 아이비리그 살짝 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아이비리그도 한번 좀 살짝 밀면서 할 수 있으니까 저 한번 그러면 살짝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여기 자리로 이동해 주시죠. 네. 아, 군대처럼 다시 한번 그 감성을 좀 일으켜야 했구만. 아... 아니 그럼 일단 해병대 머리를 자르기 전에 우리 해병대를 나오신 연예인분들의 사진을 한번 어, 좋아요. 좋아요. 한번 먼저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샤이니 민호. 그리고 오른쪽은 우리 피오 씨. 그게 진짜 저렇게 피오처럼 잘라야 되는 거야, 진짜. 그쵸. 괜찮아? 그쵸, 괜찮아요. 그래요? 네. 자, 그럼 저도 오랜만에 이 경력 살려야 되니까 조금 그때로 좀 상황을 몰입해볼게요. 아, 네네네. 아, 놀라기 싫네, 진짜로. 아, 네. 휴가 씨. 네가 해, 이거.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여기 안에 넣어. 이 머리 감고 왔어? 감고 왔습니다. 그래? 반등성명 안 돼? 반등성명 안 돼? 반등성명은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반등성명 안 되나 보지? 아직 훈련 안 받았습니다. 나 지금 상명이야. 어? 상명을 지금 머리 깎아주는데 지금 반등성명 안 되는 거야? 유명김대호. 어, 목소리가 뭐라고야? 유명김대호. 그렇지, 그렇지. 오, 진짜 이런, 이런 소리 있으면 진짜 너무 싫을 것 같아. 충성. 충성. 방지사관님. 근무 중 이상 무. 현재 이발 준비 중입니다. 어서 하도록 하라.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대호. 네. 네? 이 명이. 뭐야,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 김대호. 우리 대호 보니까 밖에서 좀 사회생활 재밌게 하고 왔더라고. 너 노래 좀 부르고 왔더라? 네, 그렇습니다. 혹시 그거 되나? 이등병의 편지. 아, 제가 부르면 되는 겁니까? 아, 그럼 내가 부르면 무슨 상병이 불러 안 되나? 어? 군대가 뭐 거꾸로 가나 봐? 어? 니가 밀든다 그러면. 어? 자,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세 박자 마주시고 하나, 둘, 셋, 넷. 집 떠나와 열차 타고 훈련소로 가는 날 부모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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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일석 피팅순이 와요. 나 누문하려고 그래. 누나가 눈물이 왜 나야 내가 될 것 같은데. 나 진짜 내 동생 군대 가는 것 같아. 진짜. 11년도에 머리 밀렸던 그때가 생기나요. 아, 나도 똑같이 노래 부르면서 했거든. 괜찮아요, 친구? 네. 진짜 머리 밀고 있어요. 괜찮아요. 나 진짜 제대로 밀어드릴게요, 진짜로. 네. 머리 미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대우 씨, 봐봐. 요즘 군복무 얼마나 해요? 1년 6개월. 아, 길지는 않다. 근데 그 안에 있으면 또 길게 느껴지겠지? 길게 느껴지겠지? 그렇죠. 우리 해병대, 우리 스태프 중에 해병대 출신 없어요? 없어요? 뭐 조언 좀 해주세요. 그래. 야, 해병대 말이야. 우리 매니저 어디 가든 준재야! 준재야! 네? 이리 와봐봐. 해병대. 해병대. 해병대, 이리 와봐봐. 우리 준재. 여기 이제 25일에 입대하신대. 해병대. 너 몇 기야? 병 1259기입니다. 어? 이거 다 외우고 다녀? 네. 1259기? 네. 이 친구 들어가면 얼마나 되는 거야? 혹시 몇 기... 저 1,3006기입니다. 음? 까맣도 까두고 배니? 까맣도 까두고 배니? 까맣도. 아까 소리 들었어요? 아까 관등성명 될 때? 관등성명. 이병 김대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 번만 보여줘. 병장 김준재. 오! 아냐, 아냐, 아냐. 지금 거짓말했어. 병장이 됐잖아요. 병장을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요? 그렇지. 이병대만 그래요. 이병대는 저도 이병! 정! 형! 이런 거. 보통 이제 이름을 부른다, 병장대. 병장! 병장! 안 그럴게? 진짜? 자몽대 수나? 자몽소다라고 해야 돼, 자몽소다. 자몽사? 조언 같은 거 좀 해드려. 선인들 이쁨 많이 받으면 이쁨 받는, 어떻게 하면 이쁨 많이 받습니까? 까라는 대로 까라. 아, 까라는 대로 까라. 열심히 뛰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축구 잘하고. 축구 잘해요, 대우 씨? 저 축구는 뭐예요? 족구 선수 출신입니다. 족구 선수 출신이라고? 족구도 많이 해요. 족구도 많이 해요? 족구 잘하면 저기 행보관님이 진짜 좋아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해병대 후임이니까 잘 좀 챙겨주세요. 잘 탈수. 와, 지금 머리가 좀 당황하고 있어. 지금 머리를 천천히 밀어야 돼요, 그래도. 워낙 또 양이 많다고 보니까. 너 근데 잘 밈다. 대우 씨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데 정혁 씨, 솜씨 어떤 거 같아요? 어, 손길이 되게 부드러워요. 아, 부드러워요? 네. 어, 나쁘지 않아? 와, 진짜. 형님들 잡히는데 여러, 여러 번도 안 보이는데? 어, 앞머리가 이제 나가니까 진짜 좀 군인 돼가고 있어. 어, 어떡해. 어, 내 동생 같아. 이거 머리카락 계속 세봐요. 다 세면 전역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선인 머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제 아이비리그를 만약 하고 싶다 하잖아요. 아, 요런 데서 이렇게 먹뿌리고. 그러니까 아이비리그 할 때는 보통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전체적으로 다 도포를 해서 다 눌러요. 여기 있죠, 앞에. 앞에만 살짝 이렇게 올리는 거야, 올리는. 아니, 요 짧은 머리도 되게 신경 쓰네, 진짜. 오히려 짧은 머리가 더 어려워요. 엄청 신경 쓴다. 대우 상병 되면 이거 입을 해가지고 막 혼자서 팍 이러면서 할 거 아니야. 야, 나 오늘 딱 하면서 야, 오늘 나 진짜 클럽 가가지고 장난 아니다. 이러면서 그랬던 시기가 있었어. 어, 지금 거의 스타일링이. 아까 예뻐. 얘 되게 어려졌어. 우리가 어차피 머리 미는 거는 메이크업은 아니잖아요. 대우가 진짜 만약에 한 상병쯤 됐을 때 머리도 요 정도 됐고 그럼 그때 나왔을 때 꾸민 듯한 느낌으로 한번 해볼까요? 어, 그건 제가 이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요게 초저분자 콜라겐에 들어가 있어서 스킨케어랑 선케어, 피부 톤까지 한꺼번에 잡아주는 거예요. 지속력도 이건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올인원으로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거라서 그러면 기초 따로 필요 없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 이것만 해도 돼요. 오오. 요런 거 제품 하나 있으면은 바쁠 때 한꺼번에 딱 하면 너무 좋지. 야, 요즘 화장품 진짜 좋아졌다. 봐봐, 피부 되게 쫀쫀해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열도 내려가고 이게 초저분자 콜라겐 덕분에 얼굴에 이렇게 쫀쫀해지는 거예요. 진짜 아까랑 되게 다른 느낌인데? 어, 이거 완전 달라, 느낌이. 얼굴이 쿨해졌어. 그리고 되게 어려졌어. 일어나서 옷도 벗고 옷도 벗고 자, 공개하겠습니다. 메이크업 오버 하나, 둘, 셋! 짜라란! 짜라란! 어, 안 보인... 아, 왜 안 보여요? 네. 뭐야? 아, 너가 들어요, 그러면? 네. 짜라란! 오! 예쁘지? 전체를 봐요, 전신 봐봐요, 전신. 전신 봐봐야지. 너무 좋아요, 너무... 맘에 들어요? 네. 저 짧은 머리 처음 해봤는데... 아, 진짜? 학교 다닐 때도 안 해보고? 네. 태어나서 처음? 네, 항상... 근데 이렇게 잘 어울리는 거 해라, 이제 앞으로. 야, 너 그냥 말뚝 박아라! 야, 잘 어울린다! 피부도 너무 예쁘셨어. 너무 마음에 드는데요?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어요? 화장도 그렇고, 이건 쿠션 때문이야. 네. 지금 우리가 기초에 선크림 바르고, 아니면 좀 보정해주고 쿠션 이런 거 있잖아요? 네. 하나로 다 했어. 아까 다섯 번 할 거를, 얘 한 번이면 다 했다. 진짜 다 했어. 얘 한 번이면! 이 빨간 놈이 무엇이길래! 준혜님 필수 택배. 우리 대우 이제 머리, 이제 이 스타일링 해봤으니까 진짜 머리 자르고, 그 머리를 한번 봐야 될 거 같아요. 어떻게 뭐, 클럽이라도 갔다 올래? 아니면 이렇게 하고, 퇴근하고 가기 전에 확실히 자를래? 우리 이따가 6시쯤 끝나거든. 지금 한 2시간 좀 남은 거 같은데, 갔다 와봐. 오전 클럽 있을 거야, 오후 클럽. 초창 클럽이라고 있는데. 퇴근하실래요? 아니면 머리 완전히 진짜 잘라보실래요? 딱 정해요. 지금 훈련소 머리 할 거냐? 아니면 가기 전까지만 당분간 이 머리를 할 거냐? 저는 아직 짬이 안 찼기 때문에 훈련소 머리... 아, 이 녀석! 멋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일단 앉아요. 이제 군대 훈련소 머리로 잘 잘라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너무 슬픈 마음을 숨기고자 선글라스 한번 쓰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잡을 거면 노래도 한번 드릴까요? 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꽃고하셨다. 안녕하십니까 메이체이 좀 차요 더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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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 표정도 약간 달라졌어 이렇게 다들 숙연할까요? 진짜 너무 열심히 하니까 사진 찍어주고 보니까 애들이 막 뭐하는 거 같아 이건 뭐야? 어 잠깐만 아니 왜 어 잠깐만 아니 왜 나 궁금해서 그거 하면은 저기 지금 뭐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 죄송합니다 저기 가리깐이 또 있길래 깜짝 놀랐네 아니 잠깐만 무슨 본인 한번 해봐요 저기에다가 해보세요 몰랐어요 이게 짤려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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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짤려? 아니 하얗게 된다니까요 아 하얗게 되는 거야? 면도기에요 면도기 아 면도기라고? 네 면도기에요 면도기 여기 땜통이 있다 땜통 그래서 고객님인데 땜통 있다고 하는 거는 아아 그래 미안해요 손님 고객님 마지막 3mm 가겠습니다 아 한꺼번에 3mm를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마지막 3mm 어 어떡해 여기서부터 이제 흰 게 살짝 보여요 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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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mm 우승 우승 아 진짜 배고파다 됐어요? 됐어요?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와, 진짜 오늘 정혁이가 진짜 한... 정혁이 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자,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까랑 다르네 아까랑 리액션이 좀 다른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괜찮은데 아, 그래요? 어, 그래? 어 배우 군대 잘 다녀오고 헤메코 쇼도 오늘 손님 다 받은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배우 잘 갔다와! 안녕, 건강히! 자, 3번을 빼면 앞으로 가! 하나, 둘, 셋, 넷 다시, 원위치 원위치 아, 이거 패기가 무서워 화끈하게 가시죠 넷 네 헤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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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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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지금 어때? 짠거 하하하 원장! 오늘 예약손님이 어떻게 되시나요? 하하하하 이거 아나운서의 가방이 맞나요? 이거 지금 분리수고 쓰레기 하냐? 혹시 그 마사지 팩 공부하시나요? 아, 이거 목자가 좀 뭐예요, 이거? 아, 뭐예요? 시멘트 하러 가시죠? 하하하하 허리는 직접 해드리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하하하하 아니, 이게 진짜 죄송해요? 고객님 머리 힘 풀어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처음이라 그래, 처음이라 하하하하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오늘 해드린 케어가요 하하하하 제가 그러면은 뭐 저기 하하하하 그냥 가시는 거예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진짜 갔어 저러고 하하하하 무슨 아나운서가 먹칠을 해 먹칠을 해 뭐야? 여긴 하하하 아, 나 진짜 헝도하네, 진짜! 하하하 하라 하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